다 왔다! 저런 거 다 찌끄러게 건져내야 되는데 이거 다 걷어내야 돼요? 갈코리로 다 걷어내요 갈코리 여기 있어? 네 야, 갈코리 잘하네 이거 어떻게 갈해, 이거 다? 이거 다 걷어내야 이제 심어져 이게 국 끓이면 그 위에 거품 같은 거 그런 거랑 똑같아요 잘하네, 갈코리다 갈코리 잘하네 언니랑 나랑 이거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이게 더 쉬워 아, 이걸로 해? 어, 언니 이거 하는 게 나아요 야, 가인이 잘한다 야, 가인이를 잘한다 잘해 아, 야구시네 야, 가인이 잘한다 잘해 아, 야구시네 아, 가는 것도 일이네 이거 아니, 위에만 살짝 긁어내면 돼요 가인이 누나는 안 알려주셔서 잘하시네 지금 여기 내가 다 한 거 같은데 지금 언니 언제 하실 거야? 이거를 이게 살살 긁어야 되더라고 괜찮나? 깊이를 잘 꽂혀가지고 아 그거 왜 긁어야 되는 거야? 이게 작년에 추세하고 나면 찌꺼기예요, 찌꺼기 아 이렇게 잘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뭐 다 버려요 야, 이래서 태형이가 허벅지가 좋구나 그러니까 저거 그냥 런지 아니야 그래 야, 생활 런지 생활 런지지 about 1,00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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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힘 다 뺀다, 무슨 사진댄지 아, 여기 아직 더 해 여기 더 해야 돼 어디요? 근데 농사는 진짜 더 힘든 것 같아요 아우 농사 힘들어 네 농사 힘들어 이게 골병 나는 유라니까 맞아 골병 나요 어디부터 심는 거야 이게? 모르겠어 오 비술자네 장착한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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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내려야지 저거 좀 못해 가서 이제 일렬로 싣을 거야 여기서서부터 나가야지 네 아우 저거 기계라도 있으니 망정이지 없었어 봐라 우리가 소처럼 일할 뻔했어 대충 야 길이 없잖아 괜찮아? 맞아 속상 속상 대박이야 속상 검수 준비 참, 살다 살다 모두 다 심어보네 어디를 밟으라고? 이거를 밟으시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악셀야? 네, 그거를 살살 밟으세요. 천천히 가보시고. 만약에 틀으시면 안 돼요. 아니, 안 맞아가지고. 안 맞아도 그냥 살짝살짝 돼요. 아, 잘 징기고 있습니다. 발을 아버지 띄셔보세요. 악셀에서. 악셀에서 발 띄어보세요. 속도 고정내고 할 거예요. 아, 아버지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아, 좋아, 좋아. 네. 이제 한 줄은 우리 아버지가 잡으면 돼요, 쌀. 내가 사 먹어야지. 아이, 아닙니다. 아니야, 아니야. 농사 짓는 분들 얼마나 힘든데 이게. 잘, 잘 가고 계셔야 합니다. 아, 잘 오시네요. 아, 형 아주 너무, 너무 마음에... 저기 100%이에요, 100%. 미친만 더 해 뭐 그냥 이거 심으로 다니셔도 되겠어요. 저하고 같이. 한 번 빼보시죠. 한 번 해보시죠. 나 못 타는데. 아이, 이걸... 어떡하지? 못 타는 게... 나 운전도 못 타는데. 차 운전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래도 해보시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살짝만 밟으시면 천천히 가죠, 이렇게. 좀 돌리면 되나, 이거? 네, 살짝만 돌리시면 돼요. 조금, 조금 더 이리로 가야 돼요. 조금 더? 네, 살짝만. 그래야 되나? 조금만 더. 아이고... 어, 가인이 면허증 없나? 조종종 그냥 사람이 심는 게 다 차로. 중요한 건 저... 가인! 뒤로 가진 않는다. 아, 잘 심깁니다. 응? 가인 신고 계세요. 다행이다. 저기 삐뚤빼뚤이잖아, 봐봐. 그러네. 삐뚤빼뚤이야, 지금! 아이고, 셨네. 태용아, 어때? 잘했어? 표정이 안 좋네. 저거는 그냥 팬심이야. 팬심이야? 어, 팬심이라고 할 거야. 저거 봐, 여기 삐뚤빼뚤. 가인, 삐뚤빼뚤이야. 스톱! 성공! 성공! 야, 완전 삐뚤빼뚤 했잖아. 야, 완전 삐뚤빼뚤 했어, 지금. 가인이 누나도 이제 잘하셨죠. 되게 고생도 많으시고 잘하셨는데 첫 술에 배불럴 일 없다고 살짝 그냥 이렇게 꼬부라지긴 했는데 꼬부라져도 크는 건 똑같고 입에 들어가는 것도 똑같아요, 쌀은. 고생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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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난 트래비스 맨날 보잖아. 아, 진짜요? 그럼. 보고 싶어. 여기, 여기. 명수 선배님.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요? 감사합니다. 나 한 번에서 맨날 노래 듣잖아. 감사합니다. 예, 식사드라고 하세요. hem. 네, 식사. 예, 식사. 예, 식사. 밤새 국내이. 생선. 옛날에. 한 번, 모임. 어짜. 양파를 대리기. 양파를 energi slash. 양파를 유지하는 양파를 준비하십니다. 양파를 energi하게. 마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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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얼음 동동이에요 오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Portugal 파케이 dumping 어르신 만들어 주세요 자anh 있어요 먼저 한잔 걸죽하게 하세요 이거 많 맛있겠다 맛있겠다 지금 먹으면 안 되죠? 갈증이 나가지고 자 이렇게 좋은 음식 homes NICK 이리 간단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년 동안 대박나세요. 대박나세요. 진짜 맛있다. 이거 꿀물이야, 꿀물이야. 이건 막걸리가 꿀물이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여기 뭐 좀 먹었다. 감사합니다. 여기 뭐 좀 먹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음~! 진짜 맛있다. 어머님. 너무 맛있는데, 진짜? 저 겨자 소스를 넣어야 해요. 저 겨자 썼어요. 음~! 이 정도면 더 큰 거예요. 이야~! 와, 초배국도 진짜 맛있다. 역시 열심히 일을 한 보람이 있네요. 와, 이 맛에 일하는 거야. 다용아. 예. 너는 엄마 보기 더 있는 것 같다. 없뇨. 엄마가 예. 정말 미인이시고 음식도 잘하시고 야,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대단하시다. 아버지가 먹지 뭐. 아버지는 지금 오늘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뭘 잘못했길래? 허점을 보고 있거든. 맞아, 맞아. 하세요. 먹일래? 응. 그렇지. 놓고. 이거는 뭐야, 이거는? 비빔밥 해줍니다. 우와, 비빔밥. 아이고, 대박이다. 이거 뭐야, 이게? 아이고, 대박이다. 이거 뭐야, 이게?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김밥 도와. 아, 그러면. 그럼요, 그럼요. 아, 맛있습니다. 좀 더 뻐드려요? 응. 아, stret다. 우와. 유효기 만큼만 해요. 아아. 하, 하, 하. 자 자주 이렇게 해서 새참을 좀 이렇게 내세요? 그럼요 왜 눈치를 줘요 갑자기? 아유 생전 못 보던 게 여기 나오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얘기 하시냐?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해 평소엔 나와도 안 넣어서 새참이 나오네 뭐라고? 뭐라고? 평소엔 나와도 안 넣어서 새참이 나오네 집에서 삐일 해주는데 아니 입을 막더라고 근데 한 두 번 해본 요리는 아니야 잘해 진짜 잘하세요 진짜 잘하시는 거 같아 거의 요리가 식당 수준이야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잘하죠 오빠야 나온다 1, 2, 1, 2, 3, 4 잘 해야 돼 와 명성 잘한다 생그니 생 저 생 언니 어떻게 앉았는데 언니랑 저랑 자세가 똑같아요 원래 우리 사이즈가 이러거든 야 그럼 너 언제 올라온 거야?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안성에서 학교 여기 다니고 서울로 바로 이제 가서 서울에서 계속 할 때 그럼 뭐야 안성에서 학교 다닐 때는 뭐 전공했어? 판소리 판소리를 중학교 때부터 이제 했으니까 너 혹시 그러면 변..자고 아니야? 선배 언니인데 어떻게 어서 나랑 친구야 친구세요? 저 바로 한학년 선배잖아요 걔 시식갔잖아 이번에 결혼했잖아요 저한테 축하해 달라는 거지 제가 시간이 안 되어서 와 너 거기 나왔구나 중대 음악극과 그래 뭔지 알아 그럼 원래는 판소리가 꿈이었던 거야? 판소리 했었죠 애기때부터 고등학교를 저희 광주에서讃고 광주에서 다니고 아 그럼 광주에서는 뭐 어떻게 있었던 거야? 자취했죠, 자취했죠. 야 근데 너랑 나랑 비슷하다. 나도 안양으로 유학 갔던 게 안양예고 가려고 나 혼자 난 이제 자취한 건 아니고 하숙을 했었거든. 아 너도 혼자 했으면 고생 많이 했겠다. 그렇죠. 혼자 고등학교때도 밥 해먹고 음식 해먹고 진짜 고생 많이 했네. 둘째 오빠가 이제 3학년일 때 제가 1학년. 같이 1년 정도 살다가 오빠는 또 대학교 가고 오빠도 중대 가가지고 같이 또 대학교 왔을 때 중앙대 같이 다니고 오빠는 아직까지 음악 하시고? 네. 월큐 언니도 깽가리 치고. 그러면 집안이 그 진짜 음악적인 피가 있나보네. 엄마 때문에 이제 다 하게 된 거죠. 왜? 엄마가 진도 시킴 끝이라고 그 사람 돌아가실 때 국회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엄마 문화재재. 고용 문화재. 그래. 노메 대통령님이라 돌아가실 때 엄마가 직접 봉화 말해서 해주시고. 엄마가 더 유명했죠. 저보다는. 집안에 다 그렇게 유전자가 있더라고. 맞아요. 있어야 또 하니까. 맞아.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올라와가지고 판소리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은혜장에 갔었는데 김 마중을 가더라 이렇군 저렇군 흔들 내 방에 속았네 극단 같은. 언제 극단 들어. 11년도인가? 그때 진도의 전국노래자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안 보기를 나가버래요. 그래서 서울에. 아, 진도로? 네.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진도를. 나갔는데 1등 하게 돼갖고. 오. 이제 거기 작곡과 선생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아, 그때는 이제 트로트 불렀고. 그 밤이 좋았네. 그 사람.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정말 좋았네. 박버스님 연락 와가지고 이제. 노래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준비하고. 네. 나온 게 데뷔. 앨범. 앨범 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소속사 없이 어떻게 앨범만 나왔어? 처음에는 소속사 있었어요. 어. 있었는데 이제 이쪽에 하시는 분이 아니어갖고. 크. 힘들어가지고. 3년 만에 딱 끝내고. 그다음에 저 혼자 한 프리랜서로 좀 몇 년 혼자 활동하다가. 괜찮아요. 근데 저는 뭐 이거를 많이 얻었잖아요. 최대 수혜자. 근데 저는 기획사 없이 혼자 이제. 계속 경연을 쭉쭉 해왔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획사가 있었나? 다 있어요. 한두 명 빼고 진짜 다 있어요. 그럼 다 케어해줄 거 아니야. 백 사람들은. 다 케어해줬는데 저는 저 혼자. 제가 의상 알아서 하고. 맨날 제가 헤어메크 받고 가고. 혼자 힘으로 버텼어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다 픽업해주고 하는데. 맞아. 나는 혼자 막 와. 택타고 막 다니고. 내 돈 써가면서 막. 나도 뭐. 무명이 한 10년 넘게 있었잖아. 네. 그러면 막 소속사가 있어도. 의미 없는 소속사 있지. 맞아 맞아요. 그냥 뭐 돈이나 떼주지 뭐. 케어해주는 거 없으니까. 밀도 안 잡아주고. 막 리포터 가면은. 거기 스태프들 차 타고 가고. 저도 그랬는데. 막 어떤 날에는 마라톤 행사야. 길을 쫄딱 맞고 와가지고. 원래는 스태프분들 차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올 때는 그 사람들은. 감독님들 더 찍을 게 있는 거야. 나는 끝났고. 어떻게 해.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비 맞은 채로 지하철 타고 왔어. 저도 행사 혼자 가가지고. 창원까지 갔는데. 남들은 겨울이었어요. 남들은 다 차에서 대기하는데. 저 혼자 천막이. 거기 혼자 앉아서 있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나오세요 했는데 나는 천막이 나오고. 다른 사람은 다 차에서 딱 따뜻하게 나오고. 그럼. 그런 게 서럽지. 근데 또 그런 게 있으니까. 맞아. 근데 이게 참. 근데 몰라. 우리가 항상 그랬는데.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 저 구름 다 쑤셔보고 다녀야 돼. 오늘은 구름이 없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잘 됐다가 또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럼.